중간중간 잘랐고 딱딱딱 연결시켜줘도 돼요 지금 잘라놓은 애들 있잖아요 요런거 써갖고 그렇게 붙여도 돼요 천천히 천천히 차근차근 그게 제일 짜증나요 진짜 마슴케프 안들릴때 어쨌든 꼼꼼하게 줘요 최대한 요런거 붙일때는 그러면 거의 빈틈없게 네 진짜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으면 그 사이로 삐짓고 들어가버리니까 그게 진짜 짜증나요 칠할때 그럼 나중에 이렇게 막 헤짓고 들어가면은 색깔이 막 변색되거나 그런거에요 거기만 딱 걔가 묻어있으니까 기아나 때문에 색칠을 처음부터 또 다시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하는게 싫어요 진짜 어쨌든 마스크는 진짜 꼼꼼하게 지겹더라고요 그럼요